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바로 앞이 영대 내건입니다 영대 병원내거리죠 오늘 매물은 두가지 매물입니다 제가 일전에 두산동에 보여드린 매물 건물 비교라는 영상이 있죠 오늘도 두가지 매물을 소개를 시켜드릴건데 이 매물 다 현재 공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건물 위치 말고는 그렇게 크게 보여드릴게 없어요 두 매물을 한번에 영상을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구요 이쪽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위치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 쪽에 이쪽이 반월당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입니다 반월당에서 올라오면 이쪽이 대명동이죠 그리고 좌측에는 봉독동이고 여기 도로 지하편에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라인입니다 앞쪽에 4거리에 영대 병원 4거리 영대 병원 여기죠 그 다음에 교대 명덕 그 다음에 반월당이 있는 1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이구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요 이쪽 이 도로가 바로 정면에 영남대학교 병원이라고 간판 보이시죠 영대병원 입구 쪽입니다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영대병원 그리고 영남이공대학교 학생들 이용하는 주인대 수요층들이 이쪽에 가장 치우쳐져 있구요 우선 첫번째 매물 바로 좌측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저기는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1층과 2층에는 상업시설 상가가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3층하고 4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3층도 방세계 단독세대 구성이 되어있구요 4층도 단독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접한 도로 여건이 아주 좋죠 영대병원 진입하는 이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이구요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포르마나 주인세대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대지는 182제곱미터 건물은 399제곱미터 대지구평산산시 55.2평 건물 121평입니다 20년 11월 18일날 중공이 낳는 건물이구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7억에 나와있고 대출은 8억 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보증금은 5억 3천입고 인수가격 3억 7천만원 인수가능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나오는 수익은 395만원에 은행이자 6.5% 적용을 했습니다 433만원 이자가 더 많은게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38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일전에 건물에 수익이 나왔던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수익이 현재 발생이 되지 않고 이제 마이너스인 부분이 참 아쉽지만 위치적 건물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아주 만족스러운 내용의 건물이구요 건물 구성은 이렇습니다 1층에 이제 카페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부동산 사무실이 하나 들어가 있구요 2층에는 사무실 그리고 3층 4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건물 주차장은 건물에서 동쪽 방면으로 세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약국과 식당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구요 이렇게 첫번째 매물 하나 보여드렸구요 두번째 매물은 여기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보이십니까 저 매물 제가 소개시켜 드릴텐데 건너가서 내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번째 매물도 똑같습니다 영대병원 진입하는 이 도로변으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첫번째 블록으로 우회전 하시면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첫번째 건물과 비교를 하자면 얘는 상가가 없이 온리스 수익형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쪽이 대학교 학생 수요 그리고 병원에 종사하시는 의사 간호사 분들 그리고 동성로 임대 수요까지 이쪽으로 넘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공실 없다고 세노일 공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만한 그런 입지이구요 주변에 이렇게 다가구가 그리고 상가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난지가 이제 2017년도 약 6년 정도 된 건물인데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 분들도 월세라든지 이런 빌리 걱정 없이 꼬박꼬박 잘 내고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건물인데요 이제 이 건물은 원룸과 투룸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요 주변에 임대 수요자들에게 맞춰 보통 여기가 직장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룸과 투룸으로만 구성이 되어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내용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8개, 투룸 5개 총 13가구입니다 대지는 211제곱미터 건물은 366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63.7평 건물 111평입니다 2017년 9월 1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구요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 5천 대출은 5억 보증금은 현재 만실입니다 2억 5천 8백만원 현재 인수가 6억 9천 2백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69만원 은행이자 6% 잡았습니다 250만원 제외하고 219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7억 정도 투자하셔서 219만원 수익률 약 3.8% 나오는 건물이구요 건물의 매매가격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상태이구요 여기는 이미 대구에서 임대업이 보장이 된 임대업이 검증이 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형 매물 찾으신다면 이 매물도 적극 추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영대 병원을 끼고 있는 쪽에 두가지 매물 소개시켜 봐드렸구요 그리고 다음 집은 여기가 영대 병원이지 않습니까 다음 집은 여기 거주도 할 수 있는 주인세대도 있으며 상가도 있고 그리고 원룸 투룸으로 된 수익형 상가 원룸인데요 그 매물 한번 보러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